계속해서 이델리티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6월 메모리 반도체 낸드플래시의 가격이 11개월 만에 3%대로 하락했습니다. 시장 조사업체 디렘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메모리 카드 USB 향 낸드플래시 범용 제품의 고정 거래 가격은 4달러 67센트로 지난달보다 3.01% 내렸습니다. 낸드플래시 가격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달러 81센트를 유지하다가 6월 들어 3% 이상 하락한 겁니다. 트렌드포스는 지정학적 갈등과 물가 상승 압력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점진적 개선에 따른 수요 회복세를 가로막고 있다며 수요 부진으로 인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